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정적을 연출한 영화감독 장철수입니다 방송 최초로 복지TV에서 제 영화 정적을 상영한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기쁜 마음이고 여러분들 최초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떨까요?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갑자기 소리를 못 듣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? 평화로운 일상 속 갑자기 찾아온 정적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영화는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청각장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요즘 소통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런 소통장애에 대해서 이 영화는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, 친지, 친구 그리고 또 자신과 또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설 연휴에 제 영화 정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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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